이번 주에는 pts 페이지 1에서 밸런스 변경이 좀 있었는데 페이지 2를 위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1이 오늘 수요일에 닫히고 페이지 2는 11월 27일에 다시 열린다네요. 그리고 12월 2일까지 하고 12월 2일에 또 닫히고 첫 번째 밸런스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1에서 30번에서 40번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해서 새로운 탈렌트를 아예 넣어놨거든요. 한번 풀스택이 되면 10스택만큼 깎이는데 4초동안 지속되고 계속 때리고 있으면 계속 스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지속시간 4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10스택씩 깎이죠. 근데 맞추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새로 놓은 돌굴소총 pdr 베이스 데미지가 엄청 낮았거든요. 좀 올렸대요. 그래서 다른 총이랑 비교를 해보면 시그가 76.2k 잖아요. 이건 76.8k 베이스 데미지 올려가지고 데미지는 다른 것들이랑 좀 비교할만하고 문제는 이제 반동 그리고 새로 놓은 돌굴소총 이거 버프를 먹었습니다. 원래 50스택에 1%였거든요. 근데 40스택에 1.5% 스킬 데미지가 60% 돼요. 그리고 탄창이 바뀌었어요. 원래 30발이었거든요. 11발 추가돼가지고 41발 탄창만 잘 맞추면은 풀스택 맞출 수 있어요. 여기도 웨폰 데미지도 5%였는데 7.5% 대신에 이제 스콜피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밑에 상태 이상 지속시간이 맞춘 페릿당을 베이스로 퍼센트가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페릿이 한 대 맞았다. 그럼 뭐 10% 지속시간 이렇게 되는 식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페릿을 샷을 잘 맞춰야지 지속시간이 증가한다네요. 그럼 다시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pvp에서는 2발 맞춰야 출혈이 되고 4발 맞춰야 방해로 바꾸고 7발 맞춰야지 촉박 8발 맞춰야지 데미지 20% 페릿당 지속시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로드아웃이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저카 작업대 재료 설명이 더 업데이트됐대요. 아킬레스 펄스를 고쳤대요. 쿨다운이 모드에 따라서 제대로 스킬링 안됐대요. 그러니까 모드를 끼워도 얘가 쿨이 안들어들었나봐요. 화편 트랩이 pvp에서 조정이 됐답니다. 저번에 들어보니까 엄청 셌다고 했거든요. 다른 폭박 스킬들이랑 비슷하게. 이번에 새로 놓은 브랜드 아이템 임프레스 인터내셔널. 음 주속성이 방어로 되어있었거든요. 가슴방어고. 그거 갖다가 이제 스킬티어로 바꿨대요. 여기까지입니다. recht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